잉여멘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 사요나라 타워에 왔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대요 약간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에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베 사요나라 오겐키 데스까 콘닉키와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약간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타워를 해볼 건데 떨어지면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비 되는 거예요 싫어 절대 안 될 거예요 사요나라 절대 안 될 거예요 오늘 타워 하시면서 만약 떨어지면 그 노래를 감미롭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베 같이 불러줘야 돼 같이 불러줘서 작별 인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떨어질 것 같아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베 나는 오늘 단 한 번도 사요나라를 하지 않겠어 아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베 떨어졌어? 응 좋았어 그거 벽돌을 갖다 놨어요 우와 뭐야? 오우 진짜 우리를 사요나라 시킬 생각인가 본데? 근데 왜 노래 안 불러요? 야 맞다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베 베이베 근데 이 노래 내가 유행하길래 내가 찾아봤거든 이 노래 들어봤단 말이야 엄청 좋더라고 가사도 엄청 감동적이야 오우 야 가사 한번 읽어줄게 자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비 안녕 나의 베이비 이치카와 키미오 와스레루 언젠간 너를 잊겠지 스군이 요루가 아케루요 머지않아 날이 밝아 감미롭게 읽어주세요 보우카 나카이데 오..오..오..오쿠레요? 부디 울지 말아줘 부디 울지 말아줘 이렇게 약간 힘든 사람들 죽고 싶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노래더라고 오우 하지만 오늘은 이 타워를 깰 때 괴로움에 부르게 되겠지 얘들아 빨리 사요나라 해야지 나 아직 안 떨어졌어 난 안 떨어지는데? 오우 이 벽돌 크기 스고이네 아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비 근데 여맨이가 부르니까 약간 의미가 나쁘게 들리는데.. 이 벽돌 크기 스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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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벽돌만 어떻게 지나면 될 것 같은데 으으으 으으 안 돼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비 아..오늘 여맨이 뭐 깰 수도 있겠는걸 오 여맨이 올라온다 절대 싫어 사요 나라 복근호 저주하지마 진짜 저주하지마 사요 나라 복근호 거짓말은 일본어로 뭐야?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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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개구마르세요? 저렇게 재미없는 여맨이한테 바로 회오리 징벌을 내려야겠다 회오리 회오리 생각보다 벌이 쉬워서 지금 놀라고 있지만 앞에 건물이 있다는 거 야! 겁나 편해 우리 보여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야 어떻게 했어 너네 이거? 뭐야 어떻게 했어 한 번에 하겠는데? 건조 어 뭐야 먼저 갈게 먼저 갈게 먼저 갈게 야 이렇게 다 흔들어 놓으면 난 사요 나라 복근호 베이비가 될 수밖에 없어 너를 부르고 싶잖아 아 너무 흔들어 놨잖아 애들아 저 친구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어 갈 수가 없어 너무 흔들어 놓았다고 아 먼저 가야겠네 먼저 가자 먼저 가자 지금이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사유나라 덕후노 베이베 아 저기서 기미야 사유나라 시킬 수 있었는데 아하하하하 어 리아야 밀지마라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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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얘들아 나 사유나라 할거같애 야 어디까지 떨어지는거야 떨어지면 으아아아 떨어지면 노래 완전 가능하겠는데요 매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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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줄까 말까 알려줄까 말까 어어어 맞다 어어어 보수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나 손에 땀나 나 오랜 시간 동안 사연하라 안 부르고 있지 않아? 다 올라왔다는 거야 설마? 난 이제 거의 다 깨가는 것 같거든 전혜석은 조기 교육을 받았어 전혜석 조기 교육을 유튜브에서 찍었다고 나 사실 사연하라 보코노 베이베 경험자지 로맨아 태초로 가서 사연하라 보코노 베이베를 불러야지 맞아 시청자분들도 노래를 듣고 싶을 거라고 빨리 불러 여멘이 아찔아찔한 걸 여멘이 따라주겠는걸 여멘아 여멘아 살았네 거기서 따라주겠는걸 사연하라 보코노 베이베 어 뭐야 이거 정심하는 게 좋을걸 아래 아래에 떨어지는 건 끝도 없이 떨어진다 한번 어 여멘이는 오른쪽이 강한데 왼쪽의 오리는 좀 약하다고 들었는데 사연하라 보코노 베이베 연습해 연습 아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덕분에 데미니 왔다 야야 이거 된거야 이제 우리 깬거야? 그래 아아아 이제 사연하라 와 깼어 감동적이야 이제 사요나라 여기까지 와야지 와 깼어 얘들아 이제 우리 사요나라 노래 부르러 가자 따라와 가운데로 떨어져야지 재밌는 거 알지 자 여기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가운데로 딱 걸리는 데 없지 딱 보면 자 이제 떨어지면서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비 자 노래 부르면서 작별 인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사요나라 해보러 가보도록 하죠 갑니다 사요나라 복구노 베이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뇽 고마워 unterstützen tow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